파워타임 레드카펫 지친 금요일 언제나 열정이 이글이글 불타는 애니자 에너자이저에게 기운을 받습니다. 누구나 동경하는 국가대표급 피지컬의 소유자, 누구나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아이언맨, 스켈레톤, 그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경기장이야? 경기장이냐고. 아니 지금 제가 사실은 윤성빈 선수라고 우리 작가들이 써줘서 그렇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좋아요? 일단 확실히 이제 선수는 아니고요. 선수는 아니고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정해주세요. 저는 저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튜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아 사실 저는 저야 뭐 이제 그냥 뭐 그럼 일단 그렇다고 뭐 전선수 이런 것도 웃기니까 일단 오늘은 편하게 그냥 제가 성빈씨 우리 윤성빈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나중에 저희 화면 녹화된 걸 공개하겠지만 오늘 너무나도 소름돋게 윤성빈씨랑 저랑 딱 만났는데 옷이요. 우리가 지금 맞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똑같이 상의를 하얀색 셔츠를 입고 지금 심지어 밑에 저도 오늘 약간 검정에 가까운 네이비색 반바지를 입었는데 우리 지금 윤성빈씨도 반바지를 심지어 검정색으로 딱 이렇게 입고 저도 오늘 운동화 신었는데 또 운동화 신고 오늘 착장이 제가 모자를 깜빡했어요. 제가 오늘 모자를 썼거든요. 제가 모자를 깜빡했어요. 아니 아니 평상시에 옷에도 좀 관심이 있어요? 네 원래 엄청 관심이 있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부터 몸이 조금 이렇게 되면서부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들을 못 입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편한 옷들만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큰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찾고 저도 뭐 멋있게 입고 다니고 싶은데 충분히 입을 수 있죠. 우리 예전에 저랑 같이 콘텐츠에서 한번 제가 지도 편달 드렸잖아요. 그렇죠. 화려하게 눈부셨죠. 눈부셨죠. 지금 성빈씨를 보러 많은 분들이 북적북적 사실 오셨는데 안 보여서 아쉬워하니까 이렇게 라디오로 들으면서 게시판에 생중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김상훈 님이 지금 게스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민 씨 나왔고요. 윤성민 씨랑 호희랑 흰색 옷 상의 입었답니다. 그래요. 이상훈 특파원 계속해서 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0202 님께서 잘생겼다 윤성빈 보이는 라디오 안 보이지만 잘생겼다 해주셨어요. 목소리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야. 목소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약간 까끌까끌한 그 소리가 괜찮아. 더 깔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최현희 님이 뭐라고 해주셨죠? 난 너무 듣고 싶어서 환청이 들려요. 지금? 지금 윤 선수 앞에 두고 신난 호흡이 목소리가 내기에 들리는데. 아하 그러니까요. 아 현희 님이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2985 님 윤성빈 놓칠 수 없어 급하게 차로 달려와서 라디오로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와. 요즘에는 이게 다 듣는 게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실에 계시거나 할 때 요즘에 이제 핸드폰으로 저희 이제 sbs 고릴라 어플 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이렇게 이어폰 끼고 몰래 몰래 듣는 분들이 많아요. 음. 앉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일의 능률을 위해서도 사실 들으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오늘 지금 저희가 이 앱 서비스가 좀 불안정한 상태라서 그게 안되니까 부랴부랴 차로 내려오셔가지고 네. 그런거죠.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는 가정집에도 사실 대부분 라디오가 잘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어떻게든 들으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제가 스페셜 DJ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어쨌든 슬쩍 예. 초대를 제가 한번 슬쩍 한번 이제 건네드렸는데 너무나도 흔쾌히 이 더운 날 요즘 바쁘신데 또 나와주셨어요. 아니 뭐 워낙에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제가 뭐 이런 거로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머나. 네. 너무 좋죠. 어머나. 참 진짜 바른 사람이에요. 또 시간도 많구요. 시간도 많구요. 시간이 뭐가 많습니까. 아니 안 그래도 요즘에 근황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뭐 일단 아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너튜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또 저는 빠질 수 없이 또 운동을 항상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 일상이 있어서 운동이 일단 1순위인 스케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운동하고 뭐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운동이라고 함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헬스도 있고 뭐 필라테스도 있고 아니면 뭐 골프도 있고 뭐 테니스도 있고 뭐가 되게 많은데 네. 윤성빈씨가 이제 지금 이제 루틴으로 한다는 그런 운동은 네. 그 선수 때 했었던 그런 훈련 같은 운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더 이상 그건 하고 싶지 않고요. 아우 갑자기 질색팔색하네. 네. 너무 하고 싶지 않고. 네. 그런 쪽 훈련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고. 안고. 네. 이제 헬스 뭐 웨이트. 웨이트. 웨이트를 하고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많이 주로 즐겨 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또 축구도 하거든요. 어 그래요? 축구? 네. 아 진짜요? 축구도 하고. 어머 되게 의외의 모습인데. 아 그래요? 어. 저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런가? 아니 뭔가 상대방 선수들이 축구를 하면 우리 윤성민씨한테 뭔가 공을 뺏으러 못 올 것 같아. 어. 뭔가 그 어떤 그 위약감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주로 이제 뺏는 입장입니다. 뺏는 입장. 아. 그렇군요. 저는 제공을 뺏으러는 안 오고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은퇴 후에 근육량이 더 늘어나서 엄청 화제였어요. 네. 네. 아니 엄청난 피지컬을 갖고 있는데 근육량만 50kg이 넘어요? 아 이거는 최근에 사실 다시 한번 측정을 했거든요. 했더니. 했는데 제가 요즘에는 삶의 질을 조금 추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어요? 조금 내려놓고 지내다가 한번 최근에 쟀는데 50kg까지는 안되고요. 안되고. 네. 약 3kg 정도 빠졌더라고요. 아 정말? 아 그래도 많은거지. 네. 그래서 그치만 근육 3kg를 잃고 행복을 얻었다. 아하. 네. 그렇죠. 뭔가를 행복을 얻으면 괜찮은 겁니다. 네. 426하나님이 성빈씨 목소리도 너무 멋진데 몸이 정말 정말 멋져요.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너무 멋있게 만들어진 조각상. 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요런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었겠지만 들어도 들어도 괜찮죠? 괜찮죠? 그렇죠. 칭찬인데 칭찬은 언제나 들어도 좋죠. 지금 김정자님이 선수때처럼 계속 운동하시고 몸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되게 물음표를 많이 찍어 보내주셨어요. 네. 보통 왜냐면 여러 뭐 운동선수를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사실 운동을 그렇게 선수생활을 하는 동안 오래 하다보면 사실 진저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지. 꼴도 보기 싫고 하기 싫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내려놓으면 아무래도 요요가 오고 이래서 이제 급격히 살이 찐다거나 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어쨌든 저는 근본 자체가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잃고 싶지가 않아서 아는거지. 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유지를 하고 싶고 그래도 은퇴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렇게 바뀌는 그 모습이 저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 음.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7864님이 보내주셨는데 읽어주세요. 성빈님 요즘 골프 열심히 하시던데 저는 열심히 해도 맘대로 잘 안되네요. 운동이든 뭐든 슬럼프 왔을 때 탈출 방법 궁금해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 슬럼프요. 이게 운동할 때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막 하다가 사실. 이게 원하는 만큼 이게 막 안되니까. 그렇죠. 네. 이게 막 되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네. 아 근데 골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전히 아직 초보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니 얼마나 쥐세요? 이제 2년 돼가지고요. 아 그래도 꽤 쥐는데? 네. 그래도 아직 뭐 골프는 워낙 이제 구력이 중요하고. 그렇지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뭐 그냥 따로 뭐 운동으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슬럼프는 사실 저는 본인이 잘 할 때의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저는. 아. 네. 좋은 결과가 나올 때의 경기 영상이라던지. 어 어 어. 이런 것들로 조금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했구나. 네. 이렇게 잘 할 수 있었구나. 어.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새기는 것 같아요. 머리 쪽으로. 좋다. 사실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본인들의 SNS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영상 같은 걸 많이 찍으니까. 네. 지금 성민 씨가 말한 것처럼. 어? 본인들의 영상 중에서 이게 또 잘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잘생긴 얼굴만 찾아서 보는 거죠. 하하하하. 본인이 잘생긴 얼굴만. 그렇지. 나 갑자기 궁금한게 있네 성민씨도 운동할 때 운동복에 외적인 운동복에 신경을 쓰는 스타일입니까? 운동복이요? 왜냐면 보통 우리들은요 운동복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운동복을 엄청 신경쓰거든요 사람들은 왜냐면 요즘에는 좀 그런거 같아요 헬스장이나 본인 가는 체육관 갈 때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룩이라고 해야 될까요? 피트니스 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저도 좀 신경을 써볼까 했는데 아예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성민씨야 몸이 너무 좋으니까 뭐를 입어도 사실 아무것도 안 입어야지 아무것도 안 입고 해야 그게 괜찮은거지 허락만 되면 안 입는게 제일 편하죠 아니 근데 사실 가끔 이렇게 SNS에 보면 그런 공공 헬스장에서도 영상한테 찍을 때 이렇게 벗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 있죠 많이 있잖아요 혹시 뭐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한번 과시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헬스장에서는 조금 뭔가 민망하더라고요 아하 왜냐면 이제 제 몸을 이제 옷을 벗고 거울을 보면 이 심취해하는 게 좀 민망해요 좀 민망해요 그거는 혼자서 집에서 몰래 하고 싶어요 아하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니야? 어? 어? 2599님이 성빈씨랑 두 번 정도 축구했는데 축구 정말 잘해요 저희 팀도 다 운동한 사람들인데 와 진짜 너무 빨라요 와 진짜 슈팅 빨래줄입니다 오오 오 그래요? 이게 웬일이야? 어? 어? 사진까지 보내주셨네? 저 중에서 지금 누구실까? 아 옆에 계신 분인가? 뒤에 계신 분인가? 나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언제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오오 그렇구나 아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 때 제가 제가 되게 못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 아 실력 발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난리 났다 이거예요? 아니 일부러 좋게 말씀해 주셨네 아 빙수 두 개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성빈씨 이름으로 빙수 두 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재밌는 질문 왔어요 1235님이 잘생겼다는 말이랑 네 몸 좋다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잘생겼다는 말이 더 좋죠 오오 본인이 더 듣지 못한 소리를 듣는 게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왜 듣지 못했어요 괜찮은데 또 아 상대적으로 그렇지 몸보다는 네 아니 그런데 사실 성빈씨가 제가 보니까 은퇴 후에 네네 점점 더 잘생겨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좀 덜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마음의 부담감이 들어서 네 아무래도 선수생활을 하면 여러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어 아니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오늘 만난 건데 네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죠? 어 그래요? 어 어 어 그 이후로도 제가 요즘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어 나 만난 호로? 네 나름의 관리를 또 아니 그때 만났을 때 또 팩을 또 선물로 좀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어 받은 날 바로 또 한번 써봤고요 해보고 네 그 이후로도 계속 꾸준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 맛이 있어야 네 저도 어떤 뷰티 컨설팅을 할 맛이 나는데 네 아주 괜찮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1731님 와 도넛 요정님이 나오신 거예요? 저는 성빈님 보면 나훈산에서 도넛 먹방한 것만 생각나서 보고 있으면 도넛 시키고 싶어져요 하셨습니다 아 제가 그때 전투적으로 먹었죠 전투적으로 빵을 워낙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빵을 워낙 좋아하는데 빵은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그건 맞아 아 근데 저도 사실 어릴 때 빵을 안 먹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난 빵이 너무 맛있고 그리고 맛있는 빵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요즘이 너무 많아요 맛있는 집도 너무 많고 진짜 그거 다 먹으면은 아 안돼 안돼 아니 혹시 빵 중에 유독 좋아하는 그 종류가 있나요?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든지 음 일단은 아까 도넛 먹방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도넛을 먹은 이유가 도넛을 일단 좋아하고요 아 그래요? 도넛을 되게 좋아하고 도넛을 특별히 가리지도 않고 다 좋아해요 오 다 좋아하고 또 음 빵은 이제 기본 빵 기본 빵 기본 빵인데 뭐 예를 들면 옛날 스타일로 약간 옛날까지는 아니죠 단팥빵 팥 좋아 나도 팥 좋아해 단팥빵이라든지 또 뭐 특별히 많이 첨가된 건 좋아하지 않구요 아 뭐 그냥 크루와상이나 이런거 기본에 충실한 네 네 약간 클래식한 아 네 저희가 성빈씨의 추천곡 한 곡을 들을건데 네 이 곡을 고르셨습니다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실 저희가 아까 신청곡 좀 부탁드렸더니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 한 곡만 뽑기엔 너무 힘들어요 네 네 평상시에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나봐요 노래 좋아하고 주로 근데 요즘은 사실 워낙 요즘 케이팝 저기 아이돌의 음악이 엄청 많이 있다 보니까 주로는 그렇게 그쪽으로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뭔가 이 속으로 속에 남아있는게 아직 옛날 그 노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2부에서 이어갈게요 파워타임 레드카펫 대한민국 아이언맨 윤석민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끌어올려 나오는 순간 굉장히 방긋 웃으시네요 이 끌어올려는 누가 녹음을 하신 거예요? 아 오늘 이제 제가 스페셜 디제이 하고 있는 그 동안에 네 게스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목소리는 배우 전미도씨 아 진짜요? 저기 어차피 네 이따가 이제 하긴 해야 돼요 네 윤석민씨도 아 저도? 네 왜냐면 녹음을 할 거거든요 네 어떻게 마지막에 할래요? 지금 할래요? 아 마지막에 할래요 마지막에 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중점으로 아 좋아요 네 왜냐면 우리 저기 우리 연극배우 박정자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끌어올려 하셨거든요 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본인 스타일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제 스타일으로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세요 0284님 윤석민씨 덕분에 숙취로 침대와 한몸 되었던 대학생 울 아덜 드디어 일어났네요 성민씨 짱팬이거든요 감사해요 성민씨 아 과음했네 과음했는데 계속 자고 있다가 성민씨가 지금 라디오에 나오는 걸 알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란 말이야? 그 정도야 그 정도야 뭐 보내줘요? 숙취해수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숙취해수제를 있나요 없잖아 없으니까 자연강제제 보내드려 자연강제제 보내드려 그래요 아 이렇게 하래 편의점 이용권을 보내드릴테니까 그걸로 숙취해수제를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술을 안먹 술은 안먹어서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 상쾌한 이런건 알고 있거든요 저기요 상호 말씀하지 마세요 아 정말 네 죄송합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네 좋아요 김병유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택배기사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잠시 배달일 멈추고 글 남겨요 저희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성민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늘 영상 찾아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저희 아들의 마음에 치료를 해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었어요 김지호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아들이 너무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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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 화이팅! 그렇지 아우 세상에 아니 이제 아버님 보내주신데 이런 사실 메시지는 요즘은 또 특히나 이런 메시지는 조금 많이 보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걸 보면 좀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죠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그럼 우리 저기 지호랑 같이 아드님이랑 빙수 드시라고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7667님이 성빈아 안녕 나는 너와 같은 신림고등학교에서 운동했던 여자 사람이야 한 채대 들어갔다고 중국집에서 밥 샀던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에 나와서 신기하다 올림픽 정말 응원했고 잘 돼서 너무 축하해 어머 동창이 친구에요 이런 일이 있네 이런 일이 있다니까 오 우리 파워타임이 보통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네 여자 사람 친구라고 하면 몇 없어가지고 누군지 알 것 같긴 해요 어 알 것 같긴 해요? 네 어 그래요? 너무 오래돼서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알긴 알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어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그때 중국집에서 밥을 사셨다는 거잖아 밥 샀던.. 내가 밥을 샀나? 밥을 샀겠지 아니 뭐 안 먹은 밥을 먹었다고 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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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다고 하네요 어 그러면 그때는 저기 밥 샀으니까 오늘은 저기 디저트 하나 보내드려요 네 없던 시절에 사드렸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박유미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읽어주세요 어 저희 언니가 외항사 승무원인데 윤성민 선수 직접 비행하면서 봤는데 실제로 보면 너무 잘생기고 멋있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비행 끝나고 팬들에게 흔쾌히 사인해주는 모습 너무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어 언니도 사인받고 싶었지만 용기 용기가 안 나서 사인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 다음번에 다시 언니가 비행하는 비행기에 타시면 비행하는 비행기에 타시면 꼭 용기 내서 사인 요청할 거라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 사실 뭐 그럼요 아니 저도 제가 그때 저희가 이제 촬영 때문에 네 성민씨를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TV 화면에서 이제 보던 모습도 물론 멋있지만 아니 정말 너무 멋있어요 어 이게 그 멋있다는 게 우리가 막 예를 들면 막 얼굴이 뭐 잘생기고 막 키가 크고 몸이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그런 멋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아우라 어 그게 엄청 멋있어요 아 또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또 제가 어 입꼬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야지 네 아니 그리고 성민씨가 처음엔 사실 이렇게 보면 약간 다가가기 쉬운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느낌이 아 그쵸 네 맞아요 느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아주 잠깐 아 이게 오늘 이제 뭐 보이는 라디오를 못 봐서 아쉽긴 하지만요 우리 성민씨가 약간 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 소년미가 있어 소년미가요? 하하하하 지금 그런 것도 소년미야 제가요?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소년미가요? 약간 소년미가 있어 그게 이제 외형 쪽에서 나오는 소년미가 아니고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개구짐? 아 그런게 좀 있어요 제가 있죠? 네 네 개구짐기 그런게 있던데 약간 조금 편해지고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조금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 약간 그런게 있어요 아니면 사실 처음 봤을땐 아무래도 말 붙이기가 조금 힘든 스타일이라 그렇죠 약간 이렇게 좀 있는데 인상파다 기대보거든요 약간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얘기 나눠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애교가 있다고 해야 될까? 어 애교 뭐 없지 않잖아요 네 없지 않죠 없지 않죠 없는 스타일이야 또 순수하구요 그렇지 어 순수? 순수? 순수하구요 네 자 어 박미나님이 네 저희 엄마가 윤석민씨 훈련하실 때 조리사이셨는데 네 올림픽이 끝나고 직접 인사해주러 오셔서 얼마나 놀라면서도 기뻐했는지 지금도 그 순간 잊지 못하신다면서 그 이후로도 어디든 나오면 꼭 자기 아들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반갑고 예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셨어요 지금 야 이거 뭐 오늘 뭐 아주 그냥 목격담가 미담이랑 막 난리가 나네 어 어떻게 이렇게 다들 아어뚜이 detox 저를. 한 번 씩은 뱀분들이 이렇게 글 남겨주시네요 이야 세상에 어머 자 어머님이랑 같이 드시라고 커피 두 잔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올림픽 때 그 선수들 밥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조리사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또 심지어 직접 인사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그게 추억이 되셨겠어요. 7797님이 뭐라고 하셨죠? 성비님 나온산에서 보니까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던데 요즘은 무슨 드라마에 푹 빠지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인생 드라마가 뭔지 답해주세요. 지금 이게요. 7797님 이외에도 김영수님, 김지연님, 이영래님이 지금 드라마 추천해달라고 아주 그냥 드라마 추천 맛집 요즘에 혹시 보고 있는 드라마 있어요? 사실 제가 눈물의 여왕 이후에는 아직? 못 찾고 있었어요. 정말? 구미가 당기는 드라마를 못 찾고 있던 찰나에 찰나에 커넥션 야! 그렇지! 아니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아니 맞다고 맞다고 커넥션 요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해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진짜 만약에 저는 성빈씨가 요즘에 아무것도 안 보고 있다는 걸로 끝났으면 어? 그럼 성빈씨 제가 추천합니다. 커넥션 너무 재밌어 하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요. 그래도 뭐라도 보고 있는데 그 찰나에 지금 딱 그 커넥션이 커넥션이 지성씨가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그쵸 너튜브 채널이죠.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윤석민씨가 이제 본인의 인별그램에다가 스토리에다가 업로드 될 때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올라온 김에 올렸으니까 너 친절히 링크도 올려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돌아가서 가끔 봐요. 제작진들이 바뀌었죠? 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내가 딱 보고 어? 이거 바뀌었는데? 이게 뭔가 느낌이 달라졌어요. 감성이 조금 달라졌죠. 달라졌고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채널의 어떤 느낌이 예전 K본부에서 했던 삶의 체험 현장과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새벽에 맞아요. 1시에 최근에 웬일입니까? 꽃게 잡으러 갔어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그랬을 것 같아. 아 너무 그때 처음에 배를 타자고 배를 타자고 그래서 배 뭐 타면 되지 뭐 어렵나?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 이 꽃게 잡이 배일 줄은 몰랐죠. 그랬는데 그때가 대천항에서 갔거든요. 대천항에 어 3시까지 와라. 그래가지고 3시? 새벽 3시? 네. 새벽 3시? 그러면은 집에서 언제 출발을 해야 되지? 생각해보니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1시에 가가지고 타서 뭐 한 4시 4시에서 5시쯤에 출발해가지고 1시간 타고 나가서 12시까지 웬일입니까? 오후 12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나 너무 웃겼던 게 거기서 형민씨가 그래요. 제작진들한테 한 2시에 일어난 적이 없다. 지금 여기 꽃게 잡으시는 분들도 한 3시에는 안 일어난다면서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야. 맞는 말이지.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아니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업로드 되는 그 영상들의 제목들이 되게 재밌어요. 뭐뭐뭐 해볼게요. 꽃게? 잡아볼게요. 관상? 봐볼게요. 랩? 해볼게요. 타이어? 날라볼게요. 만 칼로리 먹방? 해볼게요. 아니 뭐 이렇게 해볼게요로 막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작진들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요. 제일 처음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첫 영상을 올릴 때에 아 이 제목을 뭐라고 올리면 좋을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첫 영상이 아마 그 헬스 운동하는 영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올릴 때 아이 뭐 모르겠고 그냥 헬스 해볼게요라고 해.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던졌는데 그걸 이제 맛있게 또 이제 거기서 만들었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너무 반응이 처음에 좋았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게 됐죠. 아니 그러면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해본 것 중에 야 이거는 정말 진짜 내 채널이니까 어? 가서 내가 했지. 난 진짜 안 하는 건데 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관상? 타러 본 거? 네. 왜냐하면 저 미신을 잘 미신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 찍었죠. 아니 그래 내가 이제 당신을 좀 알아가지고 그 화면을 보는데 아주 얼굴에 불신이 가득하고 그거 알아요? 내가 보니까 그 타러 본 시럽도 처음에 기분이 좀 언짢은 것 같던데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저를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혹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막 혹하는 딱 그 느낌이 안 오시니까 안 오니까 조금 좀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살면서 처음 보면서 그걸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아 그쵸? 그리고 그게 약간 좀 땡기는 게 좀 있어요. 약간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재미로 사실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거의 뭐 사람들이 아니 본인이 직접 봐줄 수 있는 정도 아니냐고 할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가면 사실 그게 왜 이게 좀 거기에 뭐라 그럴까 좀 재밌게 그 시간을 즐기려면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냥 그 순간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뭔지 알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그거를 즐겨야 되는 건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아 저 근데 신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랬군요. 다른 거 사주 사실 과학적으로는 사주가 과학적이라고 하니까 더 뭔가 신뢰가 가고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저는 신점이 너무 신기했던 거지 네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지 신점이 어디 용한데 있으면 좀 소개를 이따 기다려요. 자 김성현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민님 춤도 잘 추시나요? 아이돌 댄스 챌린지 해볼게요. 한번 해주세요. 어때요? 이런 거 분명히 이게 나올 것 같은데 리스트 있죠? 아 근데 몇 번 했어요. 이미 따로 제가 컨텐츠 삼아 찍은 적은 없고 없지만 그러나 한번 이렇게 한 적 있죠? 네 그런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아 그리고 꽤나 잘 추던데? 어 아니요. 춤은 진짜 제가 해봤는데 제 채널에서도 댄스 스포츠를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춤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때 그 댄스 스포츠를 이제 하셨길래 제가 그랬잖아요. 난 너무 그거 배우고 싶다. 네. 어 맞습니다. 근데 뭐 거의 뭐 보니까 그 표정으로도 다 하시던데 네 표정으로 했습니다. 표정으로 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성민씨가 해봤으면 하는 거를 추천을 좀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눈물 연기 해볼게요. 치어리디 해볼게요. 발라드 음원 내볼게요. 해볼게요. 등등 재밌는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이영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튜브에서 캐플라 멤버들과 댄스 스포츠 하시는 거 봤어요. 스포츠는 다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댄스 스포츠는 예외신 거군요. 혹시 계속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없어요. 의외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아마 따로 더 이상 배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성민씨가 이제 신청곡을 제 플레이리스트 중에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스윽 보더니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사실은 음악 장르가 힙합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댄스 스포츠가 아니라 사실 보통 춤은 또 본인이 관심 있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비보이 같은 거. 비보이요? 비보이 내지는 힙합. 힙합. 네. 그런 이렇게 이런 어떤 리듬 타면서 이런 것도 사실 좀 괜찮잖아요. 전 발라드를 더 좋아합니다. 저 발라드를 더 좋아해요. 그래요? 발라드, R&B. 어? 애창곡이 있어요? 애창곡이요? 네. 잘 부르는 노래방을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아이고 노래방에 가야지만 부릅니까? 흥얼흥얼 집에서 부를 때 있잖아요. 왜 내가 시킬까 봐 그래? 아니 아니요. 저 좋아하는데 보통은 뭐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뭐 S.G.O.N.O.B이라든지 어? S.G.O.N.O.B.이? 뭐 노을도 되게 좋아했고 어? 저 발라드 그룹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감성을 되게 좋아하시네. 지금도 계속 그런 때의 노래는 계속 듣고 있고요.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광고 듣고 나서 어? 성빈씨 목소리로 노래를 한 소 들어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생각해볼게요. 한번 협의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 성빈씨가 해봤으면 좋겠는거 해볼게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아주 신이 나셨습니다. 성빈씨랑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읽어볼게요. 네. 이소민님이 아이돌 메이크업 해볼게요. 어때요? 생각 있어요? 아이돌 메이크업이요? 아이돌이 아닌데 어떻게 아이돌 메이크업을 해요. 아니 그럼 뭐 어때요? 아니 체험하러 가는 건데 왜 어때? 언제나 꽃게를 잡아서 갔어요? 네. 해보는 건 뭐 어렵진 않죠. 그래요. 스모키로. 스모키로. 자 그 다음은요? 그리고 9959님. 폴댄스 매달려 볼게요. 폴댄스 어때요? 폴댄스?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와가지고 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폴이 뽑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 6309님. 발레리노 해볼게요. 발레 이런 거 항상 저희 컨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면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의뢰가 와요? 발레가? 그 제 몸에 발레복을 타이제를 입히는가 보지. 입었을 때를 항상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변태 같으니라고. 0444님이 유치원 방과후 교사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선생님 해주세요. 오 아이들과. 아이들과의 어떤. 저 애들 잘 놀아줍니다. 그럴 것 같아. 저 애기 좋아해요. 하정서님. 쇼미더머니 예선 도전해 볼게요. 대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 거 재밌되는데요? 5208님. 그 근육으로 섬세하게 가야금 켜볼게요. 가야금 튕기면서 이렇게 딱딱딱. 가야금. 전환금 많이 움직이면서. 9206님. 플로리스트. 플로리스트 해볼게요. 상남자니까 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셨어요. 플로리스트가 약간 그런 꽃꽂이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꽃 그냥 식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저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아까 어떤 분 그것도 있었네요. 도배. 도배 해볼게요. 도배. 이거 힘든데. 잘 어울리긴 하네. 내가 생각해도. 어? 자 지금. 1335님이. 끌어올려 해볼게요 하셨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해볼 시간이. 말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 할 겁니다. 자 우리 제작진 준비하세요. 녹음 준비하세요. 자 해보십시오.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나? 네. 저는 또 중조음이니까요. 그렇죠. 네. 끌어올려. 하. 오우. 야. 이렇게 해서 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갑자기 뭔가 단절했을 때 뭔가 욱 올라오래. 너무 악당 같다. 근데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았어 좋았어. 자 오늘 해볼게요. 이거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읽어드린 분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 오늘. 네. 사실 이 시간이 다 끝났어요. 지금 벌써. 진짜 금방 가네요. 금방 가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어. 저. 또 제가 수다 떠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렇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있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응. 네. 나와줘요. 다음번엔 저기 두 시간 같이 해. 두 시간이요? 너무 한 시간 너무 힘들 것 같아. 못해도 한 두 시간 떠들어야. 그렇지. 기본은 두 시간을 하고 가야지.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민 씨의 추천곡이에요. 어떤 거 하셨죠? SG온업이의 아버지 구두. 맞습니다. 발라더야 발라더야. 감성 있어. 완전 발라더 감성이죠. 네. 우리 발라더 감성의 윤석민 씨의 신청곡이죠. SG온업이 아버지 구두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잭精ONY. 잭혁, 잭혁, 잭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